남자복뿐이 아니라 사람복도 없어 남녀를 떠나서 언니야 대답은 해 네 남녀를 떠나서 사람복이 없어 본인 같은 경우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피해 안 주려고 했으면 살아왔어 그죠?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사람들한테 무시를 안 당하려고 또 그리고 나 혼자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혼을 하고 아이들까지 내가 데리고 나오면서 아이들도 먹여 키워 살려야 되니까 언니도 내 정신이 아니게 살아왔어 눈물이라고는 외웠겠니 언니라고는 한이라고 외웠겠어 그치 않아? 솔직히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모은 백이라도 있었으면 나 뒤통수 친 사람 다 잡아다가 진짜 막 그러고 싶어 사실 근데 내가 가진 복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자식 복이라도 그나마 있어 그 자식이 나한테 다 먹여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자식도 못 보고 살아갈 발자가 신의 가물이 높으신 발자가 그리고 잘못하면 결혼도 못하고 우리 언니 딴에도 어린 시절 이게 신의 가물로 인해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장이 아닌 장애를 겪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언니가 그러다 보니 많은 생각을 못해 그리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도 뭔가 항상 한계적인 거야 두려움도 있고 또 뭔가 생각을 하는데 아 분명히 나 이거 이렇게 될 것도 같은데 느낌도 있고 촉도 있어요 근데 그 느낌과 촉이 항상 뭔가 선택적인 거에서 항상 마가 끼고 사가 껴서 그렇게 충이 돼버려 그래서 사람을 믿었던 이 뒤통수의 사기에 그치? 네 그리고 겨우 뭐하는 금전의 손재에 네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나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우리 언니는 네 근데 사람을 더더욱 못 믿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입으로 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나의 어떤 마음의 병 때문에 네 또 이걸 풀지는 못했던 것 때문에 네네 또 풀지는 못했던 것 때문에 네 비 오면 혼자 중얼중얼 거리듯이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 네네 그러듯이 말을 해야 될 순간에 어떤 내가 풀지를 못하고 사니까 말해야 될 순간에 말을 하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거야 말을 해버리게 되고 내가 내 앞에 어떤 나라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네 라고 내가 내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저 옛날부터 저는 알고 싶지가 않대요 제가 다 얘기를 해서 응 그래서 하는 말이 자 그걸 우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 비오면 중얼중얼 거네요 네네 언니한테는 이제부터는 입 다물고 사세요 음 굳이 그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 상대들이 네네 갑자기 중얼중얼 중얼거리듯이 우리 언니도 중얼중얼 중얼 중얼 거린 게 있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리고 지금 백수예요? 아니요 일해요? 지금 일하는데요 그.. 어.. 지금 5년 다닌 압구정동에서 일했는데 5년 다닌 회사에서 러브콜로 와서 17일부터 일하려고요 그래서 뭐가 왜 물어보냐면 뭐가 바뀌는 해운년이에요 아.. 네 바뀌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네 내가 만약에 일을 다니면 다시 우리가 이직이라고 하죠 이동 네네네 그게 들어 있어요 네 왜 이 얘기를 하냐 가서도 네 고객응대라든가 이런 거 참 잘하셔 음 친절성 있게 네네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 할 정도로 네네 그거에 대한 거는 진짜 내 일에 대한 그 나만의 그게 있어 네네네 우리 언니가 네 근데 그 이상으로는 직원들한테는 음 가서 실망수가 생길 수가 있어서 아.. 네 가서 어떤 뭐 매출 이런 걸 떠나서요 네네 어 나도 모르게 이게 신의 가물이라는 표현을 할게 음 점점점점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건 맞는데 네네 그 말이 헛말이 되고 음 그 말이 괜히 쓸데없는 말이 돼서 음 나한테 그 말이 역으로 돌아오는 음 그 해운년이 내년인지라 아.. 그러면 지금 옮기는 회사는 괜찮나요? 네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음 갔을 때에 내가 노력도 다 할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하대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 그래도 뭐 여사님이라고 존중할 수도 있고 어떤 그 그 그 내게가 맡은 그 자리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더 잘하려다 보니까 맞아요 또 내가 내 나이라는 거에 사람들한테 그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네네 우리 언니가 조금은 말이 먼저 선방으로 나가면 안 돼요 네 말 속에서 실수가 나와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실망감이 들어오는 게 올 네 본연이 9월 10월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입 다물고 살아야 되겠네요 아니 뭐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면 말을 해야죠 아 저는 세무회계 쪽이거든요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되면 딱딱딱딱 왜냐면 우리 언니가 말을 하면 참 자상하게 얘기하고 음성이 좋아요 네네 근데 말을 안 하고 딱 이래버리면 되게 감정이 없는 음성으로 상대들한테 그렇게 바뀌어들려 네 그러면 오해가 생기죠 네 구설이 생기죠 네 잘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연히가 속상한 거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간에 9수인지라 그 바람이 9월 10월부터 들어옵니다 음 올해 그래서 어쨌든 옮기신다고 하니 네네 음 사람이 실수 속에서 구설의 시비 네 시기 이게 다 들어와요 아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요 어 시비 다툼 시기 이런 거는 네 조금 빌어서 아니면 내가 부족이라도 끼고 다니면서 네네 크게 맞을 거 크게 안 맞게끔 우연히가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네네 본인도 내가 아닌 모르니 그래도요 네네 이게 본인의 운세가 보살의 운세에요 어 응 보살의 운세야 그 내가 하다못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벽팔염주를 끼고 나서 내가 빌고 다니든 응 아님 내가 못 빌겠으면 이런 곳에 의뢰를 하든 응 그래야 내 팔자가 구되지가 않았는데 응 여태까지 살아온 거 보면 일이라도 있었으니까 미치지 않고 산 거야 네 네 제가 신용회복 사기꾼 당해서 신용회복도 제가 쓰리잡하면서 애들 거둬 매겼거든요 일이라도 있었으니까 내가 미치지 않은 거라고 음 그리고 누구한테 의존하면서 남자한테 우리 언니가 그렇게 내 새끼들 키우고 싶지 않아서 네 내 몸이 으스러져 가면서도 어쨌든 지금 와서도 자리를 잡은 거야 네네 사실 그 고생의 대가성이 그래도 지금 내가 놀랄 없고 정답은 놀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그 놀랄 없고 그래도 인정은 받았어 네네 근데 팔자의 복이 네 없어요 내가 뛰지 않는 이상은 음 그 누구를 믿어서 나도 어떻게 한 방에 해보겠다 투자 노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노 어 이미 당해봤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당해본 사람이 충분히 누구 베풀고 살 뿐이었거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슴이 더 아픈 거야 네 그리고 뭔 줄 알아 네 이거 가봐줘 좋은 일 없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 사람도 오해 어 언니가 뭐라 해야 되지 일반 평범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걔는 아니에요 네 특이하다고 하긴 해요 뭐 지금으로 애들로 따지면 4천 5천원이야 근데 저는 베푸는 건 좋아하는데 또 남한테 뭘 얻어먹으면 또 저는 배로 줘야 되는 성격인데 남자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복도 없고요 네 여자들이 뭐 싸울 일로 오고 같이 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두루두루 갈 수 있는데 남자복은 본인한테 금기에요 응 금물이야 그래서 한번 호되게 사기당하고 나서 남자를 만나게 했을더라고요 대쉬하는 남자들은 많은데 만나기가 싫어요 아 사람이 안 좋으려고 그러면요 좋은 사람 나한테 조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안 좋으려고 하다보면 내가 꼭 힘들고 내 팔자가 남자복이 없으려고 그렇게 꼭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있어요 그래야 남자복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는 남자를 안 믿고 내가 다시 미쳤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외로운 48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셨죠 네 자 내년 수전으로다가 어디에 투자도 하시면 안되고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인정은 받는다 치는데 뭔가 실수 시비 시기 시기 질투 이런게 좀 나와서 나라는 사람을 조금 너무 세하다 그러니까 냉정하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 말이 조금 본인이 이게 좀 더 부드러운 분인데 좀 부드럽게 하시면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때와 장수를 구분만 하시면 알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내년에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세요 네 왜냐면 이제 언니한테 안병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뭔가 신장 네 그리고 대장 그리고 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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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네 그리고 많이 빌고 살았어요 네 본인의 명을 신이 이어줬어요 아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울고 막 그랬대요 귀신이 보이니까 그리고 저 어렸을 때요 선생님 이렇게 보면은 커튼 같은데 귀신이 보여서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보이니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귀문살이라 표현하네 그걸 그래도 누군가가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뭐가 빌어서라도 그 귀문살을 걷어졌는데 그 걷어진 건 어린아이가 이런 데를 찾아와서 못 빌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부모가 안 계시니까 네네네 그럼 누가 해야 돼 제가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내 딸들이 있다면서 네네 그 딸들한테도 이 고력이 내려오기 네 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 엄마가 모르고 살아온 건데 아이 중심적으로 왜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건 인간들한테 받은 거고 신에게 받지는 않았어요 신은 명을 이어주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누군가가 빌어가셔야 되는 양반이 우리 엄마가 빌어가시질 않고 계시는구나 아 어 네 그러니 본인도 분명히 본인 내가 물을 떠놓고 살든 어디에다 시주공덕을 하고 살든 이 집안이 그 집안이야 근데 이게 조상도 배고파요 네 신도 배고파요 아 명을 이어줘서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살게 해주고 나름대로는 어떤 미치지 않고 응 그리고 또 내가 신을 안 받고 살아갔는데 네 신 가물이라는 뜻이야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우 정도까지는 내 자식이 있다 보면 응 걷어낼 거 조금 걷어내고 사시면 네 그래도 무탈하실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애들은 어떤가요 선생님? 둘째 좀 조심시키세요 헤어 디자이너인데 남자를 만나고 있거든요 둘째 좀 조심시키세요 어떤 면을요? 조금 살짝 이 아이가 신의 가물이 치고 우울증이 들어오면 사람에 대한 배신은 엄마의 팔자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빌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엄마야 정신이 멘탈이 조금 강하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걔는 앞으로만 생쾌해요 겉으로만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자기가 저절로 놓고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그렇게 우울증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에 남자랑 헤어졌을 때에 잘 보세요 혼자 냅두지 마세요 이게 신의 가물이 김은살에 같이 오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럼 지금 사귀는 남자랑 헤어지나요? 네 언제요? 여기 적어서 봐야 될 거예요 몇 살이에요? 99년생이요 남자는 94년생 내년이요 내년이요 내년이요? 그리고 28,9살 때 잘 보세요 아 이 아이가 운을 가져가야 될 해운년에 애군을 가져옵니다 그게 운을 가져올 해운년이 내년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뭔가 자리가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칭찬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시내 가물 때문에 이 아이가 애군으로 이 운이 초년 성주 운이 애군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우리 언니 물론 몰랐을까 비로소 언니가 아이들의 그 정도는 딱 구사하세요 그래야 제가 그랬죠 첫째보단 둘째예요 둘째가 우리 집안의 내력을 그 주력을 분명히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그럼 걔도 사람 때문에 고충이 많을까요? 그쵸? 그리고 일은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사람의 복이 없는 것과 남자의 복이 없는 것과 엄마랑 똑같아요 그럼 걔는 결혼을 못하나요? 해요 이 남자랑 말고 다른 남자랑요? 네 결혼을 했다가 아이도 낳아요 아예 근데 가정이 찢어져요 아 그니 애초에 엄마가 그 땜질은 어디 가서라도 땜질 해놓으세요 나같은 팔자라고 본인같은 아 그쵸? 그러니 신을 무시하고 사시면 안 돼요 엄마는 신의 덕으로 오신 겁니다 응? 그리고 어쨌든 간에 보이는 것도 눈을 감겨놨어요 엄마를 응? 근데 그 감긴 게 나는 감겼자면 내 자손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니 열심히 조금은 자손을 위해서 근데 신이 한번 넘겨주셨던 시절이 있으니까 응? 신이 한번 넘겨주셨던 시절이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엄마가 스스로가 나서도 내 자식들 네 나같은 팔자가 아니라 자꾸도 신의 가물이니 이러니 조상의 가물이니 귀문살이니 네 또 이혼수니 단명이니 아 아 그 아이가 높낮이가 높아요 감정의 기복이 맞아요 엄청나요 그래서 헤어졌을 때 엄마는 눈여겨봐야 돼요 뭔가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놉니다 근데 잘하는데 왜 헤어지죠 선생님? 서로 잘하고 있는데 엄마 못하는데 이혼했어요? 아이까지 있는데 왜 헤어졌을까? 그죠? 이유는 연애할 때 헤어지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데 헤어진다는 거는 뭐라 설명을 못하죠 그러시고요 제가 사기당했을 때 개들을 좋은 여러 마리 개들을 키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게 저도 죽겠으니까 돈 받으러 오고 그러니까 개들을 팔았거든요 좋은데 버린다고 팔았는데 개장수한테 판 것 같아요 꿈속에 나타나서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친 것도 아니고 불쌍한 개들을 막 데려오다 보니까 여덟 마리까지 됐거든요 그것도 제가 문제인가요? 외로움의 병이고 미안함의 병이고 내가 그거를 갖고 사람 믿을 바엔 강아지 믿겠다고 가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꿈에 개가 나오는 건 주상이에요 그래요? 그 개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빗대어서 네 빗대어서 개로 나오는 거고 엄마가 유기견들이든 불쌍한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키운다는 건 누가 미쳤다고 하시는 건 아니고 내 능력이 되면 키우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맞아요 내가 베풀고 얘네는 나를 반기니까 맞아요 그냥 이게 낫다는 거야 사람이 두려워서 그게 꼭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복비를 해주고 싶고 뭐가 싶고 내가 보호받았어야 되는데 보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대신 내가 베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갓난 애기보다는 뭔가 불쌍한 아이들 또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게 죄인가 싶어서 그걸 업을 닦으려고 엄마가 그러는 것 뿐인 거지 그건 나쁜 건 아니고 더 이상 너무 많이는 드리지 마요 네네네 지금도 한계가 왔고요 그 저희 엄마가요 그 저기 뭐야 갑자기 20년도에 이렇게 목욕하고 쓰러지셔서 네이돌증으로 수술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운명대로 못 돌아가신 건가요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는 날에 저 이사 간 집 한 분도 와본 적 없거든요 와서 이렇게 삥 둘러보고 가시더라고요 엄마가 꿈에 네 그날 돌아가셨어요 암시를 준 거군요 손목을 언니한테는 어 그래서 명대를 못 살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명을 이어놓지 않아서 아 네 87세인가 그렇게 명을 이어놓았으면 그래도 조금 그런 추운 맞지는 않았죠 그쵸 네 왜냐면 넘어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화장실에 충이 제일 우리는 무섭게 생각하고 제일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른들이 어 그래서 그런 복을 봤을 때 어차피 큰 유언도 못 남겼고요 음 뭐 잘 계시냐 안 계시느냐 우리는 말해줄 수 없고 네 네네네 엄마 명대로 산、 ㅋ 음 명대로 산 것이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충이다 네네 집의 벌점이다 이건 없고요 엄마로 고생하고 사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언니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어디서라도 빌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애들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그럼 뭔 소리야. 무당집아에 와서 지금 뭘 물어보겠다는 거야.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본인들이 제일 알죠.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맞아요. 그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반성해야죠. 어. 엄마도 엄마 병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어. 네. 엄마도 엄마의 마음에 내가 울타리 쳐놓은 거에다 나왔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이제 힘든 날, 아픈 날은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못해줬던 시간도 있고. 네. 그럼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면 되잖아. 거기서 잔소리 빼요. 네. 잔소리 빼요, 엄마. 네네. 그리고 내가 말한다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밥은 먹었니? 응. 네가 좋아하는 인데 그래 항상. 네네. 이러고 저러고. 힘들 때 언제든 전화 들어올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움직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켜오시려고 했던 행복은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에요. 내가. 아멘